저는 큰 여행가방을 탁 펼쳐놓고 착착착착 넣어서 이거 챙겼나? 챙겼나? 이러고 있잖아요. 그분은 옆에서 저기 침대 끝에 앉아서 조용히 무릎을 카메라 렌즈를 닦고 계세요. 체크아웃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처음엔 뭐 하시지? 세심하게 근데 저희 집이 다 경상도거든요. 그러니까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 성격이 더 급하세요. 지금도 같이 사는데 대문 앞에 뭐 택배가 왔잖아요. 장 감독님이 제가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. 나갔어요. 근데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장 감독 나갔지? 나간 거 맞나? 뭐 이래요. 좀 전에 나간다고 했잖아요. 나갔어 봤어요. 그래 좀 이따가. 뭐 딴 데 간 거 아니고요. 택배 갖고 올 거예요. 아이고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올 리가 없다. 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왜 그렇게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한 번 지켜봤어요. 그랬더니 나가면서 우선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가다가 뭐 돌이 하나 나와 있으면 누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치워놓고 개가 나오면 개랑 인사 좀 하고 잘 있으면 인사 좀 하고 가다가 꽃이 피어있으면 아이고 꽃이 폈네 한번 보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택배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들어보고 어떤 걸 더 먼저 가져가야 될지 하나 이거 위에 이걸 올려놔도 될지 좀 고민해보시고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런 분들 있어요. 아니 근데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안 맞으면 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? 저는 다른 거를 아니 왜 저러지가 아니고 그건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. 내가 놓치는 부분 가다가 저는 맨날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요. 그 사람 치워주잖아요 돌을.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고마워요.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뭘 하든 그렇지만 그 시간을 걸리는 거를 저 사람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 이라고 그냥 딱 인정해버리면 별로 싸울 부분이 없어요. 그래도 살다 보면 작은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게 돼요. 뭐 샤워하고 나서 스킨을 바르잖아요. 저희 남편이 스킨 뚜껑을 잘 안 닫아놔요. 저는 아니 왜 스킨 뚜껑을 안 닫아요? 바르고 바로바로 닫아야지. 왜 그러는 거예요? 이러면은 약간 싸울 수 있어요. 아니 뭐 전화가서 전화 받느라고 그랬는데 조금 안 닫을 수 있지 뭘 그어주고 그래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스킨 뚜껑이 안 닫아져 있으면 저는 이제 시작을 왜 라고 시작하지 않고 나는 이라고 시작하려고 노력은 해요. 말을 나는 당신이 스킨 뚜껑을 안 닫으니까 이게 뭐 좀 상할 것 같고 먼지가 들어갈 것 같고 걱정이 돼요. 나는이 더 열받는 것 같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나는 좀 걱정이 돼요. 그러면은 제 마음은 우선 헤아려줘요. 아 걱정이 됐어요. 그래요 마음이? 아 그럼 아 그럼 이랬는데 아니 스킨 뚜껑을 안 닫고 그렇게 대화를 심각하게 나눕니까? 아니 그 심각한 건 아닌데 우선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한다.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고 나는 당신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이러해요. 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. 그러면은 당신 마음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. 그러면은 그리 싸우지 않고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면 집에 가서 내 마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 앞으로 다시는 스킨 안 스킨 내가 야 내가 더러워서 스킨 쓰나 봐라. 우리 장 감독과도 스킨이 달라요. 내가 아주 스킨을 내가 아주 다시는 쓰나 봐라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아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군요. 그러면은 선배님 같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. 뭐라고요? 쓰지마 쓰지마 다시는 쓰지마 뚜껑 열고 다시는 쓰지마 쓰기만 해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스킨 안 쓰나 봐라 끝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면mare 그래야겠네요. 앞으로는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오시면 제가 스킨을 발라드리면 어떨까요? 안녕 그럼 훨씬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.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. 예? 매일 제가 발라드릴게요. 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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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